깜짝아, 이씨. 아, 님이 씨발 개척 같네, 진짜. 야, 왜 따라와, 이 씨발놈아, 어? 아휴, 저 병신적으로. 가지가지 한다, 진짜, 이 씨발. 아휴, 으아휴, 으아휴. 으아휴, 으아휴. 어떻게 쑤셔줄까? 어? 아휴, 아이. 어이. 아휴, 안 되겠다. 아휴, 좀 참았자. 아니, 왜 오늘 쌍으로 지랄이야? 아휴, 씨발 개새끼들이, 진짜. 어? 와봐. 하하하. 하하하. 씨, 새끼 잘하네. 아, 느리다. 아휴, 으아휴. 으아게, 으아이. 으아휴, 으아휴. 으아휴, 으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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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fly! saf! 어휴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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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진짜 미쳤냐? 야, 어쩌려고 혼자 쫓아가냐? 어? 너 왔잖아. 진짜 지랄하네. 넌 진짜 또라이야. 알아?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넌 진짜 한마디도 안 지지? 야, 나 같으면 내가 좀 져주겠다. 이 또라이야. 나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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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먼저. 야, 지랄하지 말고 빨리 나와! 씨발, 말 좀 들어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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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... 손 들어와요. 손들어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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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이 씹새끼야, 너 나와서 보자, 어? 이제 그만 보자, 이 씨발놈아. 아, 도가니탕. 아, 배가 너무 고프다, 진짜. 도가니탕, 아. 왜 뱃속에 고소가 들었나? 아, 도가니탕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치는데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, 그 깍두기에 알지, 어? 아, 여기 있었구나. 뭐야? 야, 살아, 살아있네? 야, 죽은 줄 알았잖아. 그, 넌, 넌 가고 나서 시은이 핸드폰 좀 찾는데 잘 안 보여서 그것 좀 계속 찾느라고. 액정 조금 껴졌더라. 고마워. 어, 연시은 군. 어, 진술하러 서혜중 같이 가시죠. 친구분도. 어, 진술하러 서혜중 같이 가시죠. 어, 진술하러 서혜중. 어, 진술하러 서혜중. 어, 진술하러 서혜중. 어, 진술해봐.